쥐바 쥐바 제 비명소리에 놀라셨죠? 양양과 지타에게 아침을 주려다 탁자 밑에 죽어있는 쥐를 보고 놀라 소리친 겁니다 제가 쥐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가끔 발생하는 일인데도 당최 적응이 안됩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이상하다고요? 구독자님 가운데 이준희님이 주신 아이디어인데 금번 콘텐츠에 한번 적용해봅니다 지금부터는 지난번 사라진 보미와 강의 이후 이야기입니다 두점이의 새끼 보미와 강의가 사라진 직후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미 두점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뒷마당에 나타나 밥 먹고 뒹굴고 일광욕하며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보미와 강의가 사라지고 처음 며칠은 그래도 어딘가에 새끼들은 살아있고 두점이가 어미로서의 역할을 하며 새끼들을 살뜰히 보살피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에도 뒷마당에서 자고 있는 걸 본 이후부터 그 기대를 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인 TNR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공존을 모색해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길냥이를 포획해보려고 맘먹습니다 TNR은 신청했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절차와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아울러 공무원과 위탁업체의 수고를 덜어줌으로써 빠른 일처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첫 번째 포획 대상은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컷 양양이입니다 지역 암컷들을 죄다 건들고 다니는 녀석이죠 어때요? 카리스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까이 가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노려봅니다 포획 방법은 강아지 켄넬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양이 사료를 당분간 이 안에 넣어두고 일단 안심을 시킨 다음 길냥이들 중 양양이가 들어갔을 때 잽싸게 문을 닫는 거죠 낚시줄을 연결해서 문을 닫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케이지 안에 사료를 넣어두고 잠시 후 내 중 가장 경계심이 많은 두 점이가 밥을 먹으러 옵니다 길냥이들에게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어쩌면 배고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NR을 추진 중인 위탁업체 측에서 방문 연락이 오게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근데 연락은 올까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결국엔 정보를 닫고 닫고를 내셔서 잠시 후 감사합니다.